귀여운 상남자 민수연입니다 나를 가장 짜릿하게 무대에서 듣는 팬분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휴가를 못가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고생하신 아버지랑 같이 먹거리 여행으로 가면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가요? 하하하 생각을 안해봤는데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봤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한번 또 제주도를 싹 가보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후에 저는 사실 집돌입니다 에너지를 나왔을 때 많이 쓰는 편이라서 집에 갔으면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야죠 집으로 팔아가야죠 항상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찾아와주셔가지고 민수연이 응원해주시고 이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연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간다 이뻐 아시아 안녕